여기 놀아요. 와 맛있겠다 진짜. 여기다 참기름 넣어서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진짜. 와 맛있다. 명란. 됐다. 그리고 마요네즈. 아이고 더러워졌어 마요네즈가. 미안. 비빈이 잘 되고 있어? 네. 전 이제 모양을 만들면 돼요. 우와 대박. 우와. 도와주세요. 우와. 밥이 너무 붙으면 물 좀 붙이셔서. 응. 그래서? 참기름을. 어 어떡해. 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. 귀엽다. 네. 우와. 우와. 왜 이거지. 야 예비 잘하네. 진짜 먹음직스럽다. 떡볶이 기준형이 하는 거야? 네. 아, 뜨거워. 떡이 다 눌러붙어 지금. 불이 녹쌓어. 그냥 거의 다 됐어. 떡볶이는 거의 다 된 것 같아. 먹어봐. 먹어볼래? 응. 뭐가 필요해. 잘 됐는데? 먹어봐야 알지. 느낌은? 설탕을 좀 덜 해야겠어. 설탕. 설탕. 설탕을 좀 더 넣는 게 나을 거야. 그러니까. 설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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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려워요. 설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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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íUMOU 깨끗. 와 대박! 한 마디 했으면 안 돼? 민망해. 아 누나 리액션 해? 아니야 농담이야. 매실이랑 간장 가져왔는데 직접 담긴다. 매실청 있어? 매실청. 누나 바로 써야 되는데 잘 됐다. 반가워해 주니까 너무 고맙다. 오 갖고 왔어? 진짜? 이건 막간장. 막간장 진짜 필요했어. 진짜 필요했어 우리. 그러면 막간장을 가져가야겠다. 매실청 어딨니? 매실청. 이거야? 이거. 우와. 맛있겠다. 진짜 맛있어. 나쁘지 않지? 맛있어 맛있어. 진짜 대박이다. 빨리 먹고 싶다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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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됐어. 어 잘 됐어. 이미 느껴져. 잘 된 것 같아. 뒤집. 뒤집. 으이자. 나이스. 우와. 저거 뭐야? 피자야? 피자. 페퍼로니야. 페퍼로니야. 페퍼로니. 대박. 우와. 이야. 진짜 멜 끼니. 진짜 대단하다. 바르다.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. 잘 먹겠습니다. 여러분. 많이 먹어서.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우리 진짜 짠하자. 우와. 멜리 크리스마스. 멜리 크리스마스. 멜리 크리스마스. 멜리 크리스마스. 멜리 크리스마스. 멜리 크리스마스. 아우. 진짜. 진짜 시원하다. 뭐부터 먹을까? 고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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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니? 음. 너무 맛있어. 파는 거 같아, 빠는 거. 진짜 맛있다, 이거. 너무 맛있어. 쫄미 진짜 맛있어. 이거 맛을 봐야겠어, 맛없을 것 같아. 아니, 맛있어, 대빈아. 얼른 먹을 거야. 비주얼이 아니에요. 아니야, 비주얼이 훌륭한데? 비주얼이 밖에 없어. 대단한데? 맛있다. 맛있다, 대빈아. 진짜요? 다행이다. 대빈아, 이거 진짜 맛있어. 대빈아, 이거 진짜 맛있어. 대박. 밥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음, 얘도 맛있다. 진짜 맛있다, 이거. 진짜 맛있어. 어떻게 이렇게 굽지? 어떻게 이렇게 굽지? 잘. 역시 대단해. 제일 어려운 잘. 이거 사오신 떡볶이 아니에요? 만드신 거예요? 저거 감아주세요. 기가 막히지. 대박. 이 팀이 드라마가 잘 될 수밖에 없네. 맞지? 치이그 nick에. 뒤다해주는. 치이그... 그 질로는. 타이거 갈 수 있을까? 잘해냐라.